이것은 포트리스라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헤비한 그래픽 씬을 만들었는데요. 리플레이션도 있고, 텍스처같은 제품이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헤비한 GPU 씬이구요. 지금 부합금이 되게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CPU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차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옆에 이펙트들을 갖고 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프레임레이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운받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건 아직 큰 데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포의 성능을 잘 보여주는 앱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게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쇼할 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Giant's 뱃 buff haulner 여러분 와 트레이에 우ahn 라라 이제 감사합니다.